2022학년도 대입 전용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지원 전략을 돕기 위한 2022학년도 온라인 수시설명회가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2022학년도 수시설명회는 오는 6월 2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설명회에는 EBSI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 강사가 나와 6월 모의평가 분석을 토대로 주요 대학의 수시 전략에 대해 강의를 펼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